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 프로토콜 15번째 시간입니다. 자폐를 이기는 4단계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이 되고 전문으로 확인된 식이요법은 대략 4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알려진 거죠.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입니다. 영어로 GFCF 다이어트 검색하시면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안내가 나올 것이니까 인터넷 검색을 참석하시도록 하세요. 두 번째 식이요법도 캐톤 식이요법입니다. LCHF 다이어트라고 해서 찾으셔도 되고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해서 검색하셔도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요것도 참조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식단인데요. 항알러지 식단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지연성 과민반응인 IgG 검사를 통해서 알러지 회피 식단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IgG에서 지연성 알러지 검사가 아니라 즉각적 알러지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마스트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gG, IgE 다이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세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네 번째는 과당제한 다이어트입니다. 슈거프리 식이요법 해서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 네 가지 식이요법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검색하겠지만 제가 참고할 몇 가지의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는 핵심은 그거죠. 밀가루가 원료가 된 식품을 안 먹는다. 우유가 원료가 된 식품을 안 먹는다예요. 여기서 흔히 나오는 질문들은 콩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보를 보다 보면 소이 프리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는 이거 큰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콩은 알러지 검사, IgG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먹이시면 됩니다. 다만 IgG 검사에서 민감성 반응이 높다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것들은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할 때 미량이 첨가되어 있는 식품들이 되게 많아서요. 글루텐 프리를 정확하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에서 유해성을 기준으로 보면 어떤 게 더 심각하냐 하면 카제인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즉 우유를 금지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밀가루를 금지하는 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주식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밀가루가 원료인 간식거리를 금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간장같이 글루텐이 약간 들어가 있는 이러한 성분까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면 그 정도 갖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가장 핵심적인 밀가루 글루텐에서도 밀가루가 원료가 된 가공식품이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자폐동들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습관적으로 우유를 길게 먹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대체해야 될 식에 대한 부모님의 갈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쌀우유나 아몬드유나 대체 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들도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건 가공된 식품으로 판매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했을 때 별로 좋은 결과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몬드유나 쌀우유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런 식품 안에는 실제로 표기되지 않은 다른 당분 성분들이 많이 첨가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걸 먹던 아이들 같은 경우 치료가 속도 있게 나는 경우들을 못 봐서 저는 이제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왕에서 등감성 때문에 우유를 먹었을 때만 편이 안되면 대체 우유를 어떻게 복용하길 원한다면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가장 안전한 건요. 자시나 호두나 콩 등을 이용해서 견과 우유를 직접 갈아서 만들어 먹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알러지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항알러지 식이요법은 IgG검사나 IgE검사 두 가지 다 하셨어요. 양쪽에서 공이 나오는 것들을 모두 피하는 게 좋습니다. IgG검사를 하면 좋은데 비용 부담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IgG검사에서 굉장히 민감성 빈도가 높게 나오는 음식군들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피하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어떤 게 제일 심하냐면 계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합니다. 자연방목에서 나온 계란이 아니라서 그런지 계란이나 닭고기 같은 경우는 민감성 검사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참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과일에서는 귤이나 자몽이 높게 나오고 곡류에서는 쌀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로 계란, 닭, 참치, 과일에서는 귤이나 자몽료, 곡류에서는 쌀, 이런 것들을 아예 피하고 나서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피하는 방법으로 권유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잡곡밥을 권유합니다. 즉 쌀밥을 먹이지 마시고 다양한 잡곡밥을 혼합을 해서 여러 가지 곡물을 한꺼번에 먹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해조류나 입체소류가 굉장히 안전합니다. 특히나 생선, 해물, 새우나 이런 것들도 일부는 반응이 있지만 대체로 해물류가 안전하고요. 입체소류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육류도 다양하게 먹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IgG 검사나 IgG 검사에서 민감성 높게 나오는 종류들 제가 지적했으니까 가급적이면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적하는 걸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과당 제한 다이어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제가 1차로 가장 위험성 높은 음식을 뽑는다면 저는 유제품하고 이 과당을 뽑고 싶어요. 이 과당 제한 다이어트는 장기간 지속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설탕, 꿀, 시럽, 엿, 조총, 올리고당까지도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 올리고당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올리고당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맛이 나는 액상들 같은 것까지 다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액상과당이 많이 포함되는 거는 주스나 아니면 인스턴트 음료수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음료수를 금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집에서 제작한 과일주스도 안 돼요. 당도가 높은 음료수는 다 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실수를 하기 좋은 게요. 이 과당 제한 다이어트에서 쉽게 쉽게 어린이 영양제를 복용시키는데요. 제가 확인한 어린이 영양제에서 특징들은 다 과당 성분들을 집어넣어서 단맛들을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식이요법이 깨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제를 먹으려면 과당을 과다 섭취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린이 영양제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과일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데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토마토가 야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참외 같은 경우에도 단맛이 나는 속살을 빼고요. 겉에 흰 살을 갖다 쓰면 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과육이 적고 과즙이 적은 원시과일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나 블랙베리, 라즈베리 이런 베리류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맛을 더 느끼고 싶다면 스테비아를 사용해서 단맛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스테비아를 이용할 때는 자일리톨 같은 당알코올 성분이 엄치 100% 스테비아를 주로 사용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자, 케톤 식이요법은 핵심은 이거예요. 단백질 유지의 육류나 어류를 사용하는 겁니다. 채소에서도 입채소 위주로 씁니다. 뿌리나 열매를 금지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심플합니다. 근데 케톤 식이요법을 할 때 특히나 밥을 먹던 아이들 이용해 이 밥의 식감에 대한 집착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풀어낸 굉장히 좋은 방법은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컬리플라워 라이스에 다양한 야채를 섞어서 야채볶음밥을 해주게 되면 아이들은 실제로 탄수화물의 노출을 피하고 밥에 대한 식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이용하면 좀 스트레스 없이 케톤 식이요법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팁을 알려드리고요. 그냥 막연하게 하셔서 절대 원하는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케톤 측정기를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부는 것도 있고요. 소변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 혈액검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혈액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매번 손을 따는 아픔 때문에 힘들다면 부는 측정기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성장기 어린이들 같은 경우 케톤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영양이 결핍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있는데요. 저는 누적적으로 얘기하지만 케톤 식이요법은 영양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식이요법입니다. 가장 건강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식이요법이지 결코 영양학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티즌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많이 먹는 데 이유 없이 마르는 아이들 중에 케톤 식이요법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체중이 늘기 시작하고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이 아주 급격한 호전증세를 보이게 되죠. 케톤 식이요법을 시작하면 초반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초반에 케톤 식이요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 1, 2주 정도 힘들어하지만 고비를 넘고 나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되니까 케톤 식이요법에 대한 공포감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4가지 식이요법을 무작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권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2년이고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식이요법을 한다고 하면 가장 낮은 레벨에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벨에 따라 4단계 식이요법으로 나열했는데요. 1단계 식이요법은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한 20개월 미만의 애들 정도라면 이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만 진행을 해도 굉장히 무난하게 치료가 됩니다. 2단계 식이요법은요. 글루텐 카제인 프리 식이요법에 멈추지 않고요. 항알러지 식이요법을 같이 하는 겁니다. 즉 IgG검사는 IgE검사에서 지적된 알러지 음식을 회피하는 거죠. 한 30개월이라든지 아니면 경증의 아스포벌,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보도라인 정도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 2단계 식이요법만 해도 굉장히 무난하게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약요법이나 영양제요법을 같이 한다는 전제 아래서입니다. 식이요법만으로 아이들이 치료되는 건 절대 아니죠. 3단계 식이요법은요. 30개월 넘어가고 경증자폐가 아니라 중증자폐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이 3단계 식이요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나 아스포거지물원에서도요. 경증에 머물지 않고 산만하고 흥분도 경향이 강하다려면 이 3단계 식이요법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3단계 식이요법은요. 글루텐 카제인 프리 식이요법을 기본으로 하고요. 항알러지 식이요법을 하는 2단계 식이요법에다가 과당제한 다이어트를 추가한 겁니다. 4단계 식이요법은 3단계 식이요법으로 치주가 되지 않는 특히나 나이가 많은 중증아이들 나이가 많은데도 무발한 상태의 아이들은 이 4단계 식이요법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과당제한 다이어트에 머물지 않고 캐톤 식이요법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즉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식이요법 플러스 항알러지 식이요법 그 다음에 캐톤 식이요법 3가지를 다 혼합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4단계 식이요법입니다. 4단계 식이요법을 하겠다는 부모의 의지가 굉장히 굳다라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라면 저하고 의논을 해서 자기 아이 레벨에 맞는 식이요법을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야 식이요법과 더불어 한약요법을 했을 때 무난하게 호전되어 간다면 태어시기요법 레벨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높은 캐톤 식이요법을 하더라도요. 아이가 호전된 2, 3년 뒤에는 이걸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음식을 먹게 돼 있기 때문에 식이요법의 레벨을 억지로 높여서 진행할 필요는 없어요. 치료가 잘 진행되는 그 정도 레벨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식이요법 레벨을 유지하는 데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첫 번째 치료 이후에 즉 한약요법을 실행하면서 식이요법을 했을 때 2개월 이내에 보통 2, 3개월 이내에 감각처리장애의 형격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아이가 눈맞춤이 좋아진다든지 호명 반응이 좋아진다든지 본다 듣는다 느낀다의 현격한 개선이 보통 2, 3개월 내에 굉장히 이루어진데 2개월이 지내도록 현격한 개선이 없다려면 식이요법 레벨을 올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식이요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한약요법을 진행했을 때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매주 좋아져야 됩니다. 매주 매주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야 되죠. 7회 실패하는 것은 좋았다 나빴다가 반복되는 겁니다. 업다운이 반복되면 꾸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 멈추려 있습니다. 이것도 치료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 경우도 식이요법 레벨을 올려야 됩니다. 2단계 식이요법을 하고 있다면 3단계로 올려야 되고요. 3단계 식이요법을 하고 있다면 4단계로 올려서 다시 치료 프로토컬을 진행해야 됩니다. 식이요법의 레벨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식이요법을 진행하는데 실상은 잘 이루어지는데 식이요법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은 간식 문제입니다. 간식 문제 부모님들이 간식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되게 약해서 아이가 조금만 좋아지면 간식을 자꾸 주게 되는데요. 간식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식은 안 먹이면 안 먹일수록 좋습니다. 이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소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공복 상태가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 시간 공복 상태가 유지되어야 소화 요소나 위산이 분비된 것들이 장내의 건강한 생태계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쉼 없이 간식 거리를 주게 되면 분비된 소화 요소나 위산 자체가 장내 세균을 견제한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사용됨으로 인해 음식 찌꺼기도 내게 되고 그래서 장내 생태계가 굉장히 불량해지게 말입니다. 그래서 간식은 안 먹이는 게 원칙인데요. 마음에 하나 간식을 그래도 먹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화 돼서 그냥 뭔가를 씹고야만 마음의 편안하게 유지하는 아동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캐스톤 식이요법에 준해서 간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즉 육류나 어류를 건조한 간식을 먹이는 게 좋겠습니다. 어퍼나 육포, 쥐포, 뱅어포, 오징어채 말린 거라든지 아니면 명태나 부고가 말린 생선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간다면 해조류죠. 미역이나 다시마나 김이나 해조류를 튀긴다든지 에어프라이기에 바삭하게 만들어서 과자같이 씹을 수 있게 튀김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간식 문제는 되도록 기피하시는데 불가피하다려면 이렇게 캐스톤 식이요법에 준한 간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